이제 들어오고 있네요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헬로 하이 지났지만 생일 필터로 안녕 안녕 오오 정수오빠 손 흔들기 어 정수오빠 들어오셨네 안녕하세요 지금 지금 드레스런 하기 전에 잠깐 시간이 나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6화가 오늘 세 번째 회차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빨라져가지고 드라이 이어서 끝나고 글쎄 시간이 남지 뭐예요 그래가지고 요즘 아이돌 코스프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하트 하트 이번 6화는 굉장히 조금 뭐랄까 감정이입을 해서 몰입을 해야되는 그런 회차라서 차분하게 했는데 시작은 또 코미디라 어떡하지 어 황범입니다 지금 드라이 리허설 끝나고 잠깐 쉬고 있어요 당 충전하면서 그리고 제 룸메이트 이세영씨가 이런 거 알려줘가지고 뭐지 이거 초콘데 어 살 안찌고 아 그 뭐 당도 채우고 다이어트도 하고 오 오 그래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생일 축하한데 네 음 아 아 데이터가 50% 소진했다고 지금 떴네 여기 와이파이가 없나 보네요 뭐 데이터가 아 아 아 아 아 그래서 그러면 네 네 아 오늘의 생중계로 전세계로 방송이 되다보니까 해외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보셨고요 오늘의 생일이 아니예요 필터받고 어떻게 바꾸지? 필터 바꾸는 것까지는 내가 지금 모르겠는데? 실패 실패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뭐야? 아닌 것 같은데? 아 필터 못 삽니다 필터는 못 바꾸고요 아무튼 다들 직접 해외에서 보러 오실 순 없지만 사투리를 해다가니요 여기 오셔서 보셔야지요 지금 뾰루지 난 거 없는데? 황버 언니가 뾰루지 보인다는데? 아닌데 없는데? 아무튼 이제 6화 끝나면 7화만 하면은 이 공연이 끝이 났는데 굉장히 많이 성장을 많이 했어요 이걸 하면서 다들 어 그 항상 수정되는 대본을 어떻게 배우냐 하시는데 사실 애드립도 많고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하면서 사실 너무 재밌고 힘든 거는 둘째치고 일단 재미가 있으니까 힘든데 재미없어봐요 못하지 라이브 할 때 항상 동시 통역 한 몇 분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나라별로 다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아니 왜 세영이가 안 오지?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왜 세영이가 안 오지?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아 요즘 아이돌 코스프레 하기 힘드네 할 말이 지금 딱히 없고 일단 지금 계속 감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잠깐 그만 할까봐요 네 오늘은 려욱씨랑 하는 회차고 방금 리허설을 했는데 또 승식이랑 할 때와는 다른 매력이 있으니까 아 이거 두 회차를 다 보시면 좋은데 또 이제 배우분들이 바뀔 때마다 그 느낌도 다 다르고 뭔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재밌기도 하고 두 분 다 꿀보이스라 귀.. 귀 호강 아주 귀 호강 이제 조금 수정을 하고 준비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카즈아우스탄에 많은 팬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한번도 못 가봤는데 정말 해외에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날이 있으면 다 갈 겁니다 일단은 목도 좀 풀고 공연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영이라니요 지금 저 오해영이 아니라 지금 신우리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 오오 우리 또 해외 팬분이 언니 넌 아름다워 하하 고마워 하하 하하 아 오해영 노래 불러달라고 하시네요 저기 황보 님께서 지금 온웨어를 하고 있는 저에게 오해영 또 오해영 노래 불러달라고 하시네요 혜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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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한 번 그 노래입니까? 아니면 뭐요? 어떤 노래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서 여러 곡을 불렀는데 말이죠 엄마 얼마나 그리운지 얼마나 아무도 모르지 가사를 모르지 아무튼 저의 모든 공연들 다 봐주고 계신 황보 언니 너무 감사드리고 제 친구들 지인들 오늘 좀 많이 오세요 지인분들이 똑같은 이름인데 오 그 부분 네 똑같은 이름인데 왜 난 이렇게 했다가 뮤지컬 분들이 많이 놀라셨죠 오 저렇게 하면 안되는데 21이 저기 음중에서 부르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많이 줄였던 기억이 근데 온웨어는 좀 달라요 이게 또 뮤지컬처럼 노래는 하지만 뮤지컬인 아니기 때문에 각자 본인의 창법대로 스타일대로 자유롭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공연이라 훨씬 더 이제 뭐 저나 같이 하고 있는 선후배님들도 훨씬 더 편하게 자유롭게 노래하는 것 같고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만 가시나 보네요 네 아무튼 오늘 또 오시는 분들 공연 재밌게 봐주시고 못 오시는 분들은 생중계로 봐주시고요 라방을 또 저기 용기 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연습하느라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어 무슨 얘기를 하다가 띄엄띄엄 하다가 이렇게 끝내네 아무튼 저의 두번째 작품이죠 온웨어 요즘 너무 즐겁게 하고 있고 많이 배우고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2화밖에 안 남아서 조금 슬퍼가지고 요즘 좀 그러네요 울쩍울쩍한데 남은 시간을 다 즐기고 재밌게 쏟아붓도록 하겠습니다 온웨어 온웨어 비밀 계약 오셨네 컷! 컷!